샬롬! 샬롬! 2012은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샬롬! Welcome to the Shalom 2012 Mission Festiva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얼마 전에 보고 들은 소식 하나를 소개합니다. 용감한 해병대원들이 바닷가에서 상죽 작전 훈련을 했습니다. 최고의 훈련과 무기를 가진 병사들을 태운 보트가 해변가로 다가옵니다. 배가 바닷가에 도착하자 큰 함성과 함께 병사들이 튀어나옵니다. 40파운드가 넘는 무거운 배낭을 맨 병사들이 첨단 무기를 들고 목표물까지 달려갑니다. 마치 2차 대전 당시에 노르만디 상륙자처럼 멋진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배가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린 병사들이 내린 곳이 공교롭게도 진흙으로 가득 찬 갯벌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내리자마자 가지고 있던 배낭의 무게와 무기들의 무게로 허벅지까지 진흙 속에 푹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용감한 병사들이었지만 진흙 속에 빠지게 되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버둥거릴수록 더욱 깊게 깊게 빠져들어갔습니다. 해병대원들의 훈련의 모습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상륙작전이 아니라 진흙 속에 빠진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무게를 줄인 다음에 밧줄을 사용해서 그들을 잡아당겨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게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봄과 여름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더욱 행복한 결과가 예상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더욱 하나님 안에서 복된 출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지난 여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분들은 이번 가을만큼은 기대한 만큼 기쁜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 많은 것들 외에 축복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자기의 의지와 재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진흙 함정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변 환경이 본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최악의 상황으로 변합니다.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사소한 일로 깨어집니다. 본인만이 알고 있던 죄악된 비밀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해결들과 같았던 오래된 문제들이 다시 발생합니다. 내면 세계의 열띤감과 죄악된 모습들이 갑자기 도집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를 잊으려도 현실을 도피합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또는 심각한 성적 충동에 빠집니다. 때로는 심각한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깊은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는 구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를 둘러싼 저주와 재앙의 짐들을 내려놓아야 될 순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근거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행복과 축복을 찾는 방법.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약하는 위대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단 한 번만 잘못해도 매우 엄격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회에서 말씀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한 만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용서와 축복을 사랑으로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은혜는 우리에게 대단한 사랑과 축복을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죄악된 과거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아파하고 버둥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금적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선물로 받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진흙 속에 빠진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병사가 가진 짐을 먼저 벗어버리고 그 진흙탕 속에 끊어낼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짐을 벗어버리고 인도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It was only when the drowning soldiers took off their heavy backpacks and reached out to receive help from the others if they were saved. Likewise, we're only saved when we get rid of our heavy loads and reach out to receive the helping hands of God.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문제나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장 좋은 도움은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받아야 될 벌이까지도 대신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분은 새로운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아리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축복은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지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훌륭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고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믿음이 있으신 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커다란 증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쁨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죄용사함, 병고침 또는 새롭게 살 용기와 희망 그리고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을 주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There is genuine joy among the true believers of Christ. Joy is a gift from God. God gives His joy to those who repent and to those who seek His help. He gives healing, forgiveness, hope, a new strength to live, and a joy that has not changed. God gives us all these things for one purpose. The purpose is to let people to know that God is the true living God of one and that He has created us to proclaim His praise.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이유 딱 한 가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유와 용기 그리고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큰 기쁨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도움을 주시겠다고 다시 한 번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주고 가진 기쁨이 더욱 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도 고민하거나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죄의 용사함을 받고 믿음을 얻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살기를 희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피아노 반주가 진행되는 동안 405장 반주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 다음과 같이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내가 저지른 나쁜 행동들로부터 돌아서고자 합니다. 나를 주님으로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자 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삶 속에 들어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내 삶을 예수를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위대한 변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로운 변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praise the grace of God which allows us to live a new, transformed lif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ay that we'll always be praising the Lord for the great changes that He has allowed for in our lives. Amen.